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삼량식품. 삼량 라멘이지. 전자공식 사업설명 홈페이지 다 봤고 뉴스, 네이버 금융 보면서 마무리. 주소는 링크 찍어 드릴거고. 더벨이라는 사이트. 뉴스 채널. 여기에 들어가면 보통 기업거 많이 올려놓는데 여기서 삼량식품을 검색하니까. 삼량 라운드 스케어 3세 경영이 맞춰. 3세 경영이 벌써 창업주가 물러나고. 두번째, 3세 전병우 상무와 호흡을 고려한 이사진. 이렇게 쭉 넘어 왔다는 거지. 삼량 라운드 스케어 김정수 대표 여성분. 얼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이렇게 풀려놨대. 삼량 로지틱스. 이런거. 계열사 사내 이사진. 이렇게 쭉. 젊은, 젊은 층으로 쫙. 그래서 이사진들이 70년생, 80년생들이 많았더라고. 김연구 소장은 74년생이니까 50, 딱 50. 윤석열 나이로. 군캐 미래 연구 등을 거쳐서 삼량식품 연구 소장. 이렇게 삼량목장 넘어 왔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뉴스가 요거. 그리고 1조 벌어서 400억 남긴 농심. 농심과 삼량. 요 포트폴리오. 농심 같은 경우는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라면도 있고. 신라면 뭐 많잖아요. 짜파게티. 많은데. 농심은 영업이익률이 4% 삼량은 12% 삼량 같은 경우는 라면에 집중되면서 해외 매출이 팍 올라가 가지고 올라갔던 거고. 삼량 같은 경우는 영업 매출 9,000억 요번에 했는 거고. 농심은 더 1등 개발. 18년부터 22년까지 매출이 2조 2천억에서 3조 1천억까지 우상량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800억, 700억, 1600억, 1000억, 1000백억. 영업이익이면 빠지고 있네. 4%에서 6%, 그리고 4%, 3% 미만. 3%로 떨어져. 삼량 10%면 11%, 14%, 14%, 10%, 9% 뭐 이렇게. 요번 올해 3분기까지 12% 정도 나왔거든. 영업이익이. 광고비를 쓰는 이제 고정비 중에 광고비를. 농심은 835억 쓰고. 삼량은 한 90억 정도 쓴다. 요런 것들. 판간비. 삼량은 요번에 1,030억. 농심은 3천. 상반기 기준 4,100억. 요번에 삼량이 여기서 600억. 조금 더 올랐어. 요런 상태. 그리고 미국 삼공장 추진. 농심. 현지 법인 영업 강화. 요런 것들. 아직까지 농심에 비빌만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삼량 같은 경우는 라면이 전체 매출이 94%가 되니까. 불닭볶음면. 요거 하나가 메가 히트를 치면서. 날 아무도 안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봤던가. 굉장히 매운 걸로 알고 있고. 먹방 하는 것만 봤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불닭까르보나라는. 그거 뭐고. 파스타. 저리가라. 라는 식의 후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먹어봤나. 까르보나라. 불닭까르보나라.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요런 것들이 하나가 히트 되니까.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웹툰 하나 히트 되니까. 나 홀로. 나 홀로 레벨업. 이런 것도 히트 되니까. 파생되는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쫙 퍼지잖아. 이거 라면 하나 히트 해가지고. 이게 전세계 입맛을 잡는다라면. 내수시장이 4천만 지지복구 하는게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면은. 중국인구 15억. 인도인구 14억. 인도네시아 라면 시장. 일본 시장. 일본 1억 이상. 미국 2억 이상. 맞지? 중남미. 엄청나잖아. 엄청나게 팔리는 거지. 그러고 보면은 농심. 농심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겠지만. 농심 말고 삼량은. 진짜 하나의 매출이. 불닭이라는 트렌드가 쫙 퍼지면서. 와. 잘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뉴스를 볼 만한게. 요거. 찢었다. 삼량식품 모멘텀. 23년 9월 뉴스거든. 이효찬 기자. 요. 삼량식품 주가가. 최근. 7월에. 팡 뛰어가지고. 올라가지. 올랐거든.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은 박스권에 갇혀있고. 식품회사는 거의 다 박스권에 갇혀있고. 어떻게도 지금 많이 좋은데. 박스권에 갇혀있었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뭐라고 해도. 어. PR, PBR 수칠범. 농심 오뚜기 삼량식품. PR, 농심 18, 오뚜기 5. 오뚜기 봐라. PR 5밖에 안된다. 삼량 지금 지금 15거든. 8월 28일 기준 오뚜기는 5다. 5. PBR도 1.0.6. 삼량 2.77. 와. 오뚜기. 오뚜기 진라면. 나 오뚜기 진라면 먹거든. 그 농심권을 안 먹고. 신라면 안 먹고. 농심 롯데. 롯데 그쪽 계열이니까. 롯데 계열이라고 보기에는 롯데 가지. 롯데. 분석하고 있더라고. 해외. 그리고 해외. 해외매출이 상승했으니까. 오너리스크는 못봤던 돈. 봤더니만. 오너 일과이자. 전인장 회장의 배우자인 김종수. 엄마지 엄마. 배우자. 김종수 회장. 부회장이. 연봉 20억 받아가는. 삼량식품 부회장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문. 광복절 특사에 명단을 올렸다. 경제인을 풀어준다. 18년에 계열사 납품을 자제를. 페이퍼컴퍼니. 분식회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횡령범이잖아. 와. 21년 대범으로도. 진령 2년 받은. 집행유예 3년 받은. 경영자로는. 그거지. 빵구지. 이 오뚜기 회장도. 농씨. 모르겠고. 오뚜기 회장도. 이런거 없었겠나. 이런 유혹. 근데 안했잖아. 연했고. 와. 이랬던 적이 있었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영업하는거. 해외영업을 총괄한다. 직접 발로 뛰면 해외사고 강화 지시하고.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침투. 뭐 그걸. 그걸 띄고라도. 김부회장이 이제. 명동에서 음식점에. 그. 매운거.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것들로. 스트레스 푸는 걸 가지고. 영감을 얻어 가지고. 불닭. 불곱창. 닭발 맛집. 이런걸. 연구해서. 맛있는. 매운소스. 한국인에게 맞는. 그게 만든게. 불닭이. 12년도에. 런칭된거거든. 그러나. 16년. 유튜브 통해. 전세계적으로. 유행 퍼지면서. 불닭볶음면. 먹기. 도전영상. 그러면서. 수출이. 수출이 됐지만. 폭발적으로. 주가는. 최근. 최근. 7, 8월. 9월. 이때. 주가가 팡틴거지. 그전에는 계속. 박스콘에. 12년도에. 불닭볶음면이 나왔다니까. 그래가 지금. 매출이 팡 뛰고 있고. 와. 그러면. 이거. 퍼가 오뚜기가 제일 좋은데. 기업으로서는. 삼량이. 지금 주가는. 퍼 15를 받고 있다. 사면 복권 됐고. 야. 미량공장. 그리고 해외사업은.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없다. 이거 맞지. 그리고. 그. 소비재인. 그냥. 내구재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오래 있다가 또 사는데. 그게. 회전이. 사이클이 좀 적다. 라면. 컴퓨터나 이런거.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한번. 입맛에 들여버리면. 라면 같은거. 그냥. 쉽게 살 수 있으면. 계속 그걸 산다니까. 우리. 마트에 가서. 라면. 쉽게 살 수 있으면. 진라면. 쉽게 살 수 있으면. 그거 쓰는데. 만약에. 진라면을 사기가. 진짜 잘.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이지만. 사기가 힘들고. 구하기 힘들어 봐봐. 불편하고. 비싸고. 이러면은. 이거는 내가. 1년에 뭐. 한두 번만 먹어야지.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먹어야지. 이래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해외 드라이브로. 이렇게. 영업망을. 펼치면서. 펼치면서. 마케팅을 해가고. 한번. 맛. 봤던. 불닭볶음면을 맛봤던 사람들이. 그걸 계속 찾고. 계속 한 번 먹으면. 두 번 세 번 먹다가. 주변 옆에 친구가 와서. 그건 무슨 맛인데. 먹어보고. 자기도 맛있으면 또 먹고. 쫙 퍼지는거거든. 먹지 마라 그래도. 먹을 수 밖에 없는게. 소비재거든. 필수 소비재. 먹는거. 먹어져끼는거. 와. 그래서 이게. 무서운건데. 맞지. 코카콜라. 먹어져끼는거. 코카콜라가 언제쯤 코카콜라인데. 아직까지 코카콜라잖아. 맞잖아. 몸에도 좋다라는거. 근데. 먹잖아. 그것처럼. 야. 이거 삼양식품. 정말. 얼마나 더 큰일지 모르니까. 중국시장. 인도네시아시장. 인도네시아는 인자시장하고 있고. 미국. 인자 진출하고 있고. 유럽. 얼마나 올라가겠나. 맞지. 까르보나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 이 공장 증설하고. 이런것들도 다 좋지만. 이제 또. 그러고 또. 경영이 아까전에 제일 처음에 봤던거. 3세. 넘어갖고. 쫙. 뭔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걸 보면은. 어. 뭔가 좀. 바뀐 듯한. 요런것들. 있긴 있지만. 아까전에. 경영. 회계. 그거 있는. 어딘나. 아까전에. 그거. 그. 광복들 특사. 요거. 오너리스크. 이걸 한번 했던. 회사. 아. 이건 좀 짜증나네. 이거 말고. 이거 없었다라면. 완벽했는데. 삼량. 그. 식품쪽으로. 하나밖에 없지만. 불닭볶음면. 오뚜기는. 케찹. 잼. 뭔가 다 했잖아. 그거. 면. 만두. 피자. 되게 많다니까. 오뚜기. 소스. 농심도. 농심? 농심. 과자. 농심. 라면. 농심. 뭐있지. 그리고. 하여튼. 식품류는. 이래서 좋은데. 해외로 뻗어나가서. 메가히트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 신나면. 삼량의 불닭은. 정말. 정말 큰 히트니까. 요거만 눈에 들어온다.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다시. 요거 이제. 네이버 금융을. 잠깐 보면은. 저기. 어. 종합정보. 이제 10년차 때. 최근. 한 두달산. 최근. 몇월부터고. 8월부터. 빠바밤. 빠밤. 뉴스가 뭐 있었나. 8월에. 8월. 8월. 11월이제. 8월. 8월부터. 매운 맵팅. 케이푸드. 8월부터. 신사업 다가카. 쿠티크 1조 넘는. 9월이네. 8월. 8월 뉴스를 한번 보자. 8월 14일. 7월부터 보자. 7월부터. 7월. 불닭브랜드. 50억개. 2분기 영업이. 아. 실적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네. 전년 대비. 맞지. 공장 또 짓는다. 수출 모멘텀. 공장을 또 짓는다. 이런거. 어. 실적 나오고 난 뒤부터. 이제. 확 늘었다. 해외에서 난리 난. 주가에 불붙었다. 주가에 불붙을 만도 하다. 맞지. 광군주에서. 130억 매출. 130억이면. 라면 한게 얼만데. 몇 개고. 아이고. 계산도 안된다. 야. 치손된 인기. 샹량식품. 뺨치게 잘나가는 회사. 야. 불닭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내수에. 집중된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해외에. 수출해서. 터진거지. 포텐 터진거지. 야. 투자자별 매매정액 안보장. 외국인이 최근 담고 있네. 11.99% 어. 한달 전화보다는 조금 빠졌다. 맞지. 뉴스. 차트. 종목 분석. 이거는 뭐. 재무나 이런 것들. 국민연금이 11% 지금 가지고 있고. 재무 봐봐. 이거는. 식품이 있다며. 4600억. 5400억. 6400억. 6200억. 9900억.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 그래도 이거는. 꾸준히 매출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코로나 팬데믹 때 잘 못 먹으니까. 매출이 안 올라갔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풀리면서. 매출이. 튄거지. 분기매출. 1분기. 1분기 2분기거든. 2400억. 2800억. 3분기 2800억. 2800억. 2800억 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출이. 팡팡팡. 3분기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팡팡팡팡 튀고 있는. 그중에 수출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라면이. 94%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또 수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씩. 상승하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부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자 발생 부채는 3000억 정도 밖에 안 돼. 3000억. 3000억. 이자만 내면 되는기라. 단기 순이익이. 분기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한 1년 순이익이. 한 1000억씩 남는다니까. 그. 1조 매출 올리면. 얘들 순이익률이. 한 10% 가까이 되거든.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남는 거지. 다른 데보다. 유익률도 높고. RO도 한 20% 정도 유지되고. 부채비율 지금 90 몇 프로인데. 90 몇 프로로 해봐도 맞지. 자본유보율. EPS가 계속 성장. 이거 이거. 연간. EPS. 4000원. 7000원. 8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16000원. 19000원. 계속 우상해야 하잖아. 예상이지만. 주식수가 적고.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으니까. 주식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지. 경영자가 곧 했던 김정수 부회장이. 그 삽질만 안했으면 딱 좋은데. 그런거 보면 오뚜기가 최고 좋긴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른단 말이야. 맞지. 3년은. 주가가 팡팡 튀고. 잘 올라가네. 1조 원대 회사라. 마음이 든다. 자. 그러면 이제. 지분공시. 지분해낭. 지분해낭. 한번 보자. 10% 이상 주주. 문용옥. 특별관계 해소. 국민연금이 한 5억 지 팔아서. 11% 국민연금이 사고 팔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10억 지 사기도 하고. 얼마에 샀네. 19만원에 사기도 하고. 아. 19만원에 팔기도 하고. 18만 8천원에 사기도 하고. 18만 7천원에 사기도 하고. 19만원에 팔고. 매수. 저들 19만원에 팔고. 지금 얼만데. 19만 5천원이네. 국민. 국민연금. 19만 2천원에 매수. 사고 팔고 한다. 18만 5천원에 매수. 매도. 19만 3천원에 매도. 18만 8천원에 매수. 신기하다잉. 국민연금. 지금 최근. 돈을 굴리고 있네. 네. 요런 식의. 요거를 이제. 결론을 지어보자. 결론은. 그.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고. 높은 점수면. 뭐 이렇게 되지. 높은 점수는. 괜찮은 거. 그. 0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거. 항목은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싸냐. 지금인가. 어. 경영자의 점수.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익률 4%당 1점. 총점 나누기 8을 했고.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피이지 수치. 자식에게. 무엇을 돈을 보나. 요런 항목을 했는데. 어. 부채율 95%에. 원가가 66% 나가고. 고정비가 20% 떨어지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2% 나오고. 단기 순이익이 10. 10%가 나오는 식품회사. 순이익이 10%가 나온다고. 1년 예상 EPS 16,000원을 대입했을 때. 퍼가 15 정도 나오고. 성장률은 EPS 4년 평균을 했을 때. 61% 성장하는 걸로 나와서. 퍼 15에 61을 나누니까. 0.24 PG 수치.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 매출이. 전분기 매출보다. 올등히 성장하고 있고. 10년동안 배당을 했었고. 최근 2년간은. 어. 분기배당을. 최근 2년이 아니고. 최근 분기배당은 2년을 하고 있었다. 5년. 어. 5년. 평균 배당은 0.9%. 매출 채권 도해선 충장률은. 한 5% 정도. 재고 자산은 11% 한 두 달 치를 쌓아 두고 있다. 요런 공장. 자기들이 골판지도 만들고. 포장하고. 소맥분. 이런 것들도. 원재료만 가져와서. 자기들이 다. 라면까지 생산하는. 일괄적인 것들. 물류하는 것들도. 다.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자기 그룹 산하에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면이 94%. 요런 상태. 1조원은 요번 올해 넘기겠다. 3분기까지인데. 공장 가동률 평균 69%. 골판지 공장 가동률은 평균 70%. 원조 소맥분 공장 가동률은 97%. 소맥분. 그러니까. 밀가루 만든 데는 그냥. 197%가 돌아가고 있다. 연구비는 한 38억을 쓰는 회사. 평균 건성 연수는 2050명인데. 22년 말에 1900명. 6년 5개월 정도. 야. 이 회사가 60년 됐는데. 6년 5개월이면. 대우가. 식품 회사들 급에서는. 어.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지. 뭐 다른. 뭐 모토니. 뭐 저쪽 어디고. 얼마 전에 디와이 파워. 디와이 파워 몇 년이고. 디와이 파워. 디와이 파워. 디와이 파워. 디와이 파워. 디와이 파워가 평균 건속이. 14년 10개월. 429명. 디와이 파워. 이런거. 모토닉 같은거. 뭐. 엄청 오래 근무하거든. LG생활건강. 평균 건속이 얼마지. LG생활건강. 평균 건속. 평균 건속. 13년. 이런 대기업. 3년 10품은 오래 됐잖아. 그에 비해서는. 6년이면. 맞지. 6년 5개월이면. 동종 업계에서는 좀 잘해줄지는 몰라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2050명인데. 22년에는 1900명이거든. 100명 늘었거든. 130명. 130명 늘었으니까. 21년. 22년에 또. 더 많이 늘었을 수도 있어. 인원이. 직원이. 더 많이 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또 평균값을 또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런거 좀 확인해 봐야 되니. 그런거는 일단 패스. 일단 6년 5개월. 평균. 연봉은 한 4600만원 받고. 등기이사들은 한 8억. 사회이사들은 한 4800만원 한 명. 감사 4900. 김정수 부회장 한 20억 받았고. 작년에. 정재성 부회장이 6.1억. 요렇게. 장재성 부회장. 받았다. 정재성 아니야. 장재성 부사장. 요렇게. 지금. 어. 가지고 싶은거에 8점은. 필수 소비지. 한번 먹어서 하면 계속 먹는다. 계속 먹을 수 밖에 없다. 그게 우리나라만 먹는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니까. 계속 먹을 수 밖에 없다. 돈 잡을거 같은거. 한번 먹었으면. 계속 먹는다니까. 싸냐. 이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피지. 피지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데. 이정도 가파라면. 내년에도 이렇게. 내후년에도. 이렇게 계속 될거다. 근데 성장성이 꺾이면. 이게. 그. 불닭 이라는. 대체자가 또. 이제 나오면. 또 이제.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가 조금. 계속 꾸준히 나올까. 요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고성장성에 따라. 차이 나는거지. 펀은 15다.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돈 잘 벌 것 같은거. 똑같이. 싸냐. 싸. 싸. 싸다고 봐도 되고. 뭐 안 싸다고 봐도 되는데. 식품사업은 그냥. 계속. 식품사업이 망할리는 거의 없거든. 지금인가. 지금. 요걸 조금만. 7,000억대. 8,000억대만 알았어도. 괜찮은. 그때는 퍼가 한. 이거의 반이니까. 한 7, 8. 딱 좋아 섞였는데. 그때도. 만약에 사라 그랬으면. 난 오뚜기 사치싶다. 오뚜기. 오뚜기 봐라. 퍼가 오잖아. 오뚜기인 거라고 또. 경영자의 미스테이크도 없고. 특별한 메가히티는 없지만. 메가히티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다고. 오뚜기가 해외로. 팔 못 팔고. 이런건 아니고. 꾸준히 팔리고 있거든. 나는 꾸준한게 좋으니까. 성량상. 그래도 삼량식품은. 내가 선택하는거는. 항상. 잘 안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마음에 안드는 회사들이 잘 나가더라. 주가는. 그러면 나는 반대로 해야되나. 지금인가. 어. 지금. 지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거지. 경영자의 점수는 3점 줬다. 뭐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만들어내고. 이런식으로. 이제 경영을 바꾸고. 신공장을 만들어서. 투입하고. 돈을 투자. 과감히 투자하게 하고. 해외로 벗어나가는건. 좋은 점수인데. 아까 전에. 횡령. 이런거. 대법원. 그. 판결이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거. 대통령 3년으로 나온. 이거는. 문제 많다. 걱정 안하겠냐. 걱정할게 없지. 7점. 식품회사는 웬만하게. 삽질 안하는 상황을. 안 망한다니까. 남양처럼만 안하면. 안 망한다니까. 아로이는. 22%에서 8점. 영업익률은. 12%에서 3점. 총점 51점 나와서. 6.4점 나왔고. 위험한가. 경영자가 삽질만 안하면. 특별하게. 이거는. 메가헤터 친. 물건이 있어가지고. 계속. 막. 어. 나온다. 라면으로만. 돈을 버는게. 단점일 수 있다. 라면. 하지만. 라면만 보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지. 야. 삼량 이거. 괜찮겠다. 맞지. 모아가도. 이런거 모아가면 되지. 식품이 있다. 망할리가 없다니까. 아까 차트 봤잖아. 우상이야. 딱 마음에 드네. 삼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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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